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인권, 경제, 우주 분야 등 광범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함재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곳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구조 개편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 통제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일본과 미국, 호주가 처음으로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 영국과의 3국 훈련 실시도 기대하고 있다며 미일 군사협력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며 자신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납치 문제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거부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면서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환영 행사는 19발의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 연주,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며 기시다 총리를 환영했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동맹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의 파트너와 전 세계 문제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의 파트너와 전 세계 문제를 발표할 수 있으며, 두 정상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해 양국 정상 간의 우위를 다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인 내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이후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들은 한자리에 모여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에서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국 방문을 초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특히 상원과 하원은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결의안에는 미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명시됐습니다.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지금처럼 일치했던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 10일 발의된 결의안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벤올런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민롬리 의원, 일본계인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헤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과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공화당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미일 동맹은 평화와 안보, 번영의 조석이며,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통해, 또 우주와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이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명시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강력한 3국 관계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증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미한이 3국 협력은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동의 우선순위를 추진할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우회는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한국, 호주, 영국, 필리핀,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하고, 최근 미국, 일본, 한국 간 3국 협력과 한일 양자 관계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벤카딘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한 발의 소식을 전하고, 일본과의 동맹은 철통 같으며, 우리가 일본과 지금처럼 전략적으로 일치했던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 세계와 우주 공간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영키미원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의안은 우리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가운데, 외교, 경제, 안보, 그리고 인적관계를 강화하려는 양국의 상호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11일에는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 뉴스 이종은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수익을 창출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점점 더 유능해지고 있다고 티모시 허그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허그 사령관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북한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부대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정보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점점 더 유능한 사이버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암호화폐를 악용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영내 및 세계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펜톤 미국 특수작전사령관은 모두 발언해서 중국부터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적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분열시키고 악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미한의 3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10일 미국 하원세출위원회가 개최한 2025 회기연도 해군 예산심의 청문회 보고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극단주의 폭력 조직이 미국의 안부와 국제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다시 쓰려 한다면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시스템을 자국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편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그러면서 미국 해군이 요청한 2025 회기연도 예산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과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 조직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에 초점을 맞춘 전략중심의 예산안이라고 강조하고 의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민 면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구금과 강제 송환 사례를 알려주면 미국은 반드시 그 문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을 때 겪는 고문과 학대의 유형을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COI 보고서를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가 북중 접경지역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누군가 구금돼 있거나 강제 송환된 사례가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알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인권상황에 지속적인 악화를 지적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우려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등을 비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해 아직 낙담하긴 이르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온 탈북민 공동체, 인권운동가, 기타 활동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방화벽에 대응해 정보 유익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짐스 히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문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그러면서 올해 공개토론이 다시 열리면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지난번엔 거론하지 않았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가 오는 11월 실시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리의 인권검토 UPR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보고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이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악화하는 다양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의 국제협력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100여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나이츠워치와 한국의 전환기정의 워킹그룹도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과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이 법들의 폐지, 또 북한 주민들의 언론의 자유 권리 행위를 범죄화하지 말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보편적 정리의 인권검토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의 모든 유엔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네 번째 인권검토를 받습니다. 한국의 20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북민 출신으로는 네 번째로 WMD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인 박충권 박사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박충권 박사는 당선이 확정된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5년 전 탈북해 맨몸으로 한국에 왔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면서 받은 사랑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인 박당선이는 앞으로 한국의 국방안보정책과 탈북민들의 복지개선에 주력하면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대북정책을 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법은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이 9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네타냐우 총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실수라면서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6주에서 8초 동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의료품의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 무차별적이었으며 군사활동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해왔으며 지난 4일에는 네타냐우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와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페레리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0일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남중국해 평화와 항행의 자유 문제와 함께 경제 협력 강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르코스 대통령은 11일 워싱턴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새 정상은 에너지 안보, 경제 및 해상협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공동 투자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11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 전 총통을 만나 외부의 간섭은 국가와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중국과 타이완인들은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해결할 수 없는 원한도,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 전 총통은 시 주석에게 타이완과 중국 간 긴장이 많은 타이완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측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중국과 타이완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타이완 해협 양측의 중국인들은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2008년에서 2016년 재임 당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타이완의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이며 지난해 3월에는 전직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시 주석과는 2015년 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 부르크주 우랄강에 덮친 홍수로 8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러시아 구경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을 인용한 10일 타스 보도에 따르면 우랄 산맥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러시아 당국은 만 채 넘는 주택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인한 구체적인 인명피해 현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쿠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강물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을 덮치고 있다면서 전망은 후기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신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임적국인 카자흐스탄도 이번 홍수의 영향으로 오렌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9만 6천 명이 대피했다고 루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토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